이게 이다다! 야 마루가 미신했잖아! 진짜 이다 형 죽이는 거야 알았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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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류명 진짜 서류명 진짜 서류명 진짜 아 진짜 마루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이다? 이거 진짜 언제 하고 안 했죠 저희? 작년 아니에요? 작년 작년 제트 0 1이 누구예요? 저희 어이 형님이요 그 사람이 형! 서짱 형! 저 사이코예요 저 닉네임 잘 기억해 진짜 무조건 먼저 죽여야 돼 그러고니까 민원이 꽉 찼잖아요 응? 에? 박설임 저기로 들어왔다는Show 미국으로 간다? 왜? 미국까지? 아 그러면 서림님은 같이 못하겠다 고생하셨어요 아 잘 고 кон수 내가 한 번 봐볼게 내가 얘네 체력을 받은erton 오셨다 됐어 됐어 어 마 Freake 어젯을 조용히nh 네 이미 타야겠네 terrible 은총 조이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 예예예 자자자 오와열로 서주시고요 아 예예 아 구우시다 감사합니다 아 저 잠시만요 나가졌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금방 가요 내가 안 하신다고요? 아 저거 도보 계시는구나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얘네랑 똑같이 생긴 NPC들이 막 엄청 많은 맵에 떨어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유저를 찾아서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단 AI를 죽이면 기절에 걸려 반격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요 자 첫 번째 경기 1등이 10만원 두 번째 경기 1등이 2위고요 5만원 세 번째 경기 1등이 3만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당 첫 키라는 사람은 만원씩 어느 경기를 한 번 더해서 1등 2등 3위를 제외하고 남은 깍두기들이 대결을 해서 첫 발사항을 해서 1등을 하면 2만원 오케이 자 연습 한번 오케이 연습 와 구현이 이 길이 이렇게 많아 우와 저 기절당한 사람이 망청이 상담하면 3명이 가까이잖아 야 싸이코 죽였어 연희 줘요 연기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겠냐 아 아니 에어와 샤워 누구예요? 나 나다 어딨어 어딨어 이대로 어디갔어 이대로 어디갔어 야 깃발 밟아버렸다 저기가 아 왜 말이야 그걸 아니 아니 연희 끝까지 6 5 5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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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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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5 5 6 5 6 2 5 5 5 10 여 spos 그.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그 에이미슈 젠장. 뭐야 이거 다 살았게. 아 진짜 뭐야. 뭐야. 아 진짜. 자 현재 사망자 변화 없습니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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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찍어 나오시네요. 하하하하. 아아아아아아아아. 빡. 세 명이 다 봤어. 세 명이 다 봤어. 또 싹코 빙했다 또. 또 싹코 빙 했다 또. 롤롤롤롤롤롤롤롤. 개 무섭겠다 진짜. 아 진짜 개워서. 난 누가 어디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개워서. 야 심지어 누군지 알면서 가까이 카지도 않아. 아 진짜 너무 무서워. 님을 보고 있어요. 나를 보고 있다고? 어 뭐냐 너냐 너냐? 주인양이 맞다면 칼을 휘둘러라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주인양이 맞다면 칼을 휘둘러라. 사이코 맞다니까? 다행히 계세요. 나이스! 사이코 맞다니까? 나 말지 사이코 맞다니까? 사이코 맞다니까? 현대님 어딨어요? 저 바닷가 쪽이요. 어 뭐야? 어떻게 살았어? 아싸 수바 수식이 성공? 아니 튜현이 갔다가 수바 수식이라뇨. 아니 살버라네. 조니님이 Doe는 위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뭘 좀 들켰어요. 진짜! 이 사람이야 이 사람기니까! 오지마 왜 오는거야 오지마! 오지마! 조니님이 다 죽이는 방향으로 노선 틀었습니다. 망치형 간ters.. 어디있게~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라라라라라라라!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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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러면 조민이 조이 망치 제외하고 남은 분들끼리 까큐 게임하면 될 듯? 오케이! 우리는 미리 죽자! 이렇게 첫 끼는 제외하고 들어와! 그냥 빨리 빨리 들어와! 야 빨리 끝내자! 들어와! 2다 들어와! 2다 3다 다 들어와! 넌 지졌다! 어! 선생님! 어! 어! 이게 랠 수 있나요? 여보엔 옆에 맞았어? 형님 여기 추석기 앞에 에이아이 줄여! 빨리 들어와! 동기된 조용히 서명히 빨리 들어와! 뭐야! 마이수! 아하! 사이스! 다시 들어가! 저 말은 죽인다! 서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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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다 공급받고 있어! 2다 공급받고 있어! 2다 공급받고 있어! 2다 공급을 줄이고 우리 둘 다 없이 싸우자! 에이아이 줄여! 에이아이 줄여! 에이아이 추래 이게 이다다 이다영 죽인다 이다영 죽인다 이다영 진짜 아 진짜 이다영 개꿈 빨고 있대 마루야 안 돼 마루야 안전거리 유지해라 안전거리 유지하래 안전거리 유지하래 아 이거 못봤어요 이거 못봤다 이거 못봤어 봤어 봤어 옹긴가 옹긴가 내가 이겼지 이다영 이겼네 왜 동시에 찔렀는데 왜 저 형 이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루아 캐드냐 존경 없니? 제가 봐요 야 님들 시청자분들 뭐 없나요? 보고싶은 게임 없어요? 다스모포비아는 공포게임이잖아요 그거 4명 살 수 있어요? 다섯명짜리 없어요? 다섯명짜리 뭐 한나게 하려고 아 지금 간담회 열렸거든요 어그로우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약간 역할극 마피아 게임이고 아 근데 한 명이 그렇게 범인이면 사실 내가 티날 것 같아 아 아 레지던트 입을보 아 그래 그래 아 나도 뒤 하나 해 아 다음에 몇 시간 있는데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오예요 오세요 아 예예 아 네 감사합니다.